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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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세요 도망 뛰군요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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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상대가 크브라갖고 그리고 차퉁 배먹을수도 있어서 와드를 좀 해 줍시다 착취에다가 보강하게 이렇게 들어서 어 오 1을 썼네 이상한가 아니 뭐해 이제 어디갔어 넘으면 죽어 안 죽겠다 밑에는 아주 난리가 났어 안 돼 인마 살살 약 올려줘야 돼 다음 도박 홀드 들어 볼 거거든요 사랍이라서 넌 지나간다 싹 깝 박스 평탄 안 막혔으면 잡았는데 에이 태평 못 먹었대 이요 괜히 도발거리지 마십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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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왜 터져 쟤가 누구나 게임 망했네 탑은 한 개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게임이 망해져있어 잘 가세요 거방지군요 깔끔하구만 오 킬이네 미드가 3대였어요 얘도 다이브인데 남탓을 해봐야 달라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러는 걸까 신 갔었어? 공격부다 공격부다 녀석 개탈리는건 개탈리는거 쉔의 기도가 더 먹혔던 것 같다 루시안 템이 저래가지고 암살이 되겄어 라인사비다 이거 2코어인데 이거 어떻게 이겨? 탈킬 탈킬 이리로 갔네 잠깐만 이리로 오면 안 되는데 이 아크 멍청한 적들 루오오오오오오 관심은 안itaire 여기는 미니언 없어서 못 밀어 멍청한 놈들아 엄청 하시네 이 오픈 밀릴리아가 주변에 있는지 호호 늦었지롱 에잉 늦었지롱 야야야야야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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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G가 5개라서 힘이 좀 빠질 것 같네 이렐리아는 절대 샷커로 못 이겨 아무리 잘 커도 그리고 이렐리아가 이번에 저 W 피해감소가 물리피해로 바뀌어가지고 박스 딜이 이제 안 막혀요 렌즈 안 돌리면 절대 못 이겨 슬슬 이제 다이애나도 딜이 좀 나와가지고 괜찮게 잘 들여질 것 같은데 이거 봐 그브 녹아버라잖아 이렇게 잘라먹는 기자면 안되 알리가 너무 단단하다 폐쿨 슬슬 흠 흠 흠 으음 이기죠? 될있어 이거 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기도 메타가 아닙니다 이제는 창조메타입니다 야 밑에 다 터졌는데 이걸 이긴다고? 왜 이렇게 밀어야 되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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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